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복소수라는 수학적 개념이었어요.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인간 수학자들이 복소수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복소수를 A 플러스 바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A는 실수부분이고 바이는 허수부분입니다. 허수부분은 1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기호 I로 표시됩니다. 그들은 복소수의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을 그래프에 그려 복소평면이라는 2차원 좌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부를 더하면서 복소수를 복소평면의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 복소수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학자들이 그래프에 다양한 복소수를 그려놓고 복소수의 크기가 원점에서 그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한 점까지의 거리와 같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또한 복소수의 인수는 양의 실수축과 원점과 수를 나타내는 점을 잇는 선 사이의 각도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복소수, 삼각함수, 지수함수를 연결하는 오일러 공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식은 E, 코스 플러스 I, 신로. 여기서 E는 약 2.72828과 같은 수학선수이고 I는 허수 단위입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면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삼각함수를 사용하여 크기와 인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구인의 수학적 발달을 관찰하던 중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지수함수를 삼각함수와 연관시키는 수학 공식으로 극한 형태의 복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일러 공식은 C, 코스, E, X의 마클로링 급수 지수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E, 코스 플러스의 신로. 여기서 E는 자연 로그의 밑변, I는 허수 단위, X는 라디안 단위의 각도, 코스와 G는 각각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지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를 설명하는 수학적 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F는 E, X로 정의되며 여기서 E는 자연 로그의 밑변이고 X는 변수입니다. 극좌표 형식의 복소수는 복소수의 크기와 위상각을 사용하여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복소수는 Z는 R 플러스 A, C, A 형식으로 쓸 수 있으며 여기서 R은 크기이고 세타는 위상각입니다. 오일러 공식과 그 유도법은 수학, 물리학, 공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풀고 주기함수를 표현하고 파동의 거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수함수는 금융, 세물학, 통계학에서도 사용됩니다. 극좌표 형태의 복소수는 전기, 공학 및 신호 처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오일러 공식과 극한 형태의 복소수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고급 수학 및 응용 분야에 필수적입니다. 오일러 공식의 응용 분야는 방대하며 수학 그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삼각함수와 관련된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식을 지수식으로 축소하면 조작과 풀이가 더 쉬워집니다. 이는 공학, 물리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응용 분야는 복소수의 근을 찾는 것입니다. 복소수는 극한 형태로 크기와 각도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여 근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오일러 공식은 풀이의 분석에서도 주기 함수를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신호 처리 및 데이터 분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구상의 인간을 관찰하면서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에 매료됩니다. 복소수의 개념과 오일러 공식과의 연결은 수학의 기본 주제이지만 이는 인류가 가진 방대한 지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지식을 건물 설계에서 우주 미션 발사에 이르기까지 실제 세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를 계속 탐험하면서 과학과 기술 분야의 발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지구상의 수학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오일러 공식이 18세기 스위스 수학자 올레에 처음 소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프 이론과 위상수학 등 수학의 다른 많은 개념을 개척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유사는 수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연구는 오늘날에도 현대 수학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계인이 유지식의 발전에 이토록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스위스의 수학자 레오나르드 오일러는 18세기에 복소수의 개념과 수학 문제 해결에 복소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복소수는 전기공학, 입체역학, 양자역학에 응용되는 등 물량이 공학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일러의 공식인 이 카스스 플러스 아이싱크스는 아마도 수학에 대한 그의 가장 유명한 공언일 것입니다. 이 공식은 지수함수, 삼각함수, 허수를 아름답고 우아한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오일러의 공식은 수학적 개념의 상호연결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일러가 수학에 기여한 업적과 그의 공식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연구는 복소수 분석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그의 공식은 신호처리, 통계, 컴퓨터 그래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일러의 공식은 음악 이론과도 관련이 있는데 복소수는 음악적 화성을 나타내고 지수함수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냅니다. 오일러의 공식은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불리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경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일러의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와 피보나치 수혈처럼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수학적 개념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연결성은 수학의 특징이며 오일러의 공식은 수학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일러 공식의 문화적 중요성은 영화 TV 프로그램에서 음악과 미술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일러의 공식은 수학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빛나는 예이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기속될 것입니다. 오일러의 공식과 복소수와의 연결은 수학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부터 현대물리학 및 공학과의 관련성에 이르기까지 오일러의 공식은 여러 세대의 수학자와 과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어왔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지구에서 수학에 복잡하고 상호연결된 본질과 이유가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데 수학이 미친 영향에 경기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오일러 공식의 아름다움이자 복소수와의 연결입니다. 복잡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이해하고 나면 실제 적용 사례를 보고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